장로의 신학대학 장로의 신학대학을 입학한 지 4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나루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저쪽에 있는 맨 꼭대기에 있던 기도탑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일 또 동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길 옆에 그 당시에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일들 또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뛰어놀던 운동장들 또 밑으로 내려가면 하늘 당구장 다 참 그리웠던 곳들입니다 내 살아온 날들 중에 돌이켜보면 신학교 시절이 가장 순수했었고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었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내 한 번 바치겠다라고 하는 열정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부임하는 교회마다 항상 사임서를 써서 목양실 서랍 안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목회했었는데 요즘에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사람 눈치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사실 오래전에 몇 번 다녀가고 이후에 여러 번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그동안 오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배들 보기가 사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시절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없으니 내가 후배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부끄러움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교들은 거의 다 가서 사경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유독 내가 졸업한 내가 땀 흘리고 기도하며 뛰었던 이 장신대에 대해서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김은용 총장님께서 거듭 말씀하셔서 그래도 여러분보다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간 선배 목사가 먼저 고민하고 여러분보다 먼저 절망하고 또 엎드려 부르짖었던 벽에 부딪히며 고민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장노예 신학대학의 다른 학생들보다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3년 만에 장신대를 졸업하면서 신대원도 재입학으로 두 번씩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 신대원 입학금 한 번 내는데 나는 두 번 냈잖아요 신대원 7학기 이상 다녔습니다 거의 8학기 다녔습니다 학교 이전 반대 운동을 하면서 시험 거부를 했으니까 거의 전 과목 F를 맞아 유학도 포기하고 대학원 지나가던 거 포기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신대에서는 수업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두 번씩 듣고 세 번씩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저는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 참 고난의 시간을 많이 지나왔는데 지나 놓고 보니 내 살았던 그 삶의 여정들이 나를 인도하셨던 빈민 지역에서 또는 YMCA에서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그저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커리어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풍랑이 있는 한국 교회에 이 배에 승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예비 목회자들이요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은 영적인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회할 때가 좋았다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정말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하십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의자 없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부친께서 시골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예배당에 의자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앞사람의 엉덩이에 코를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사람의 그 양말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옛날에는 양말 다 몇 겹씩 기워 신었어요 그런데 그 양말이 많은 사람들이 새까만 발바닥이 드러나도록 구멍이 다 뚫려 있었습니다 우리 총장님 시대에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옛날에 씻기는 했습니까? 잘 안 씻었어요?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요 안 씻고 그냥 겨울 지나가는 겁니다 새까만 그 발가락 사이로 냄새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냄새, 그 여운이 제 코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마다 가득가득 채웠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반드시 교회 들려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집에 갔고 불평이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 여유롭습니다 풍성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교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도림교회에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모든 스포츠 세설, 실내 농구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목회자들이 옛날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한 목회자들 훈련 받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는 바닥까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내어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러면 목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할 때 여러분 앞에는 엄청난 도전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미리 더 많은 영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하고 더 깊은 훈련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세상을 우리는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훌륭한 주의 종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해병대나 공수부대원 만드는데도 일반 군인들보다 몇 배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어려운 전투에 투입도 되고 그곳에서 승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3년 가까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많은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말이 13년이지 17세, 18세에 끌려가서 서른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굳건해졌습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결인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왕의 감옥이다 보니 일반 잡범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범들, 군사사범들, 경제사범들 왕의 측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군 장성들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뭘 합니까? 나라 안팎의 수많은 이야기를 한나라를 이끌어갔던 기도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감옥에는 비밀이 없어요 감옥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 암흑의 장관 그건 나쁜 놈이라고 아, 그는 그거 뇌물 쳐받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감춰놓고 재선 모아놓았다고 이거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간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누구는 아주 충실한 군인인데 모함을 받아서 전방에 쫓겨갔다고 그 사람이 진짜 참모총장감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13년 가까이 나라 안팎의 모든 정보를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파라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막힘이 없었던 것 여러분, 그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총리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고 총리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자 이같이 빈틈없이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낮추시고 얼마나 훈련시키십니까? 다윗이 그저 왕된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별이 다시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왕의 역할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낮추셨습니다 그저 왕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동을 왕의 자리에 세워놓았다고 해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다윗에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후에 사울에게는 악신을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악기 드는 자로 병기 드는 자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악신을 내리시니 다윗은 늘 왕의 옆에서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국가에 대하여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장 측근에서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대소사를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선지 동산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해 주신 나에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인 줄로 믿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그 그릇을 점점 크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짐이 무거워도 내게 맡겨주신 이 짐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일하십시오 저도 교육 전도사 시절에 울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없어지시는 바람에 담임 목회까지 1년 동안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던 그 시간들은 참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악한 무리들의 공격에 손을 들어 멸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길이 참아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모욕과 고통이 있어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길이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고난당하는 청도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재림하시고 싶어하시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는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되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교회를 일제의 그 암흑기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6.25 전쟁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또 지켜주실 걸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변하는 사람 변하는 다른 세상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변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며칠 전 불과 며칠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메시아를 연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낙위가 땅바닥을 밟지 않도록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며칠 만이에요 불과 며칠 만입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의하여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합니다 히틀러나 무솔린이 같은 독재자들이 잘 이용한 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린이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고 수많은 가정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인류의 마음속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군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째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절대적인 지지가 절대적인 반대로 바뀌는 것을 우리나라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떠나는 것이 군중심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 집단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집단적으로 흥분하고 좋아요 엄지손가락을 찍습니다 이념 때문에 함께 사람 미워합니다 편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은 아닌가요? 영화계의 거장인 시치콕은 그의 작품마다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치콕 영화에서 시치콕을 찾아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무리 영화를 돌려봐도 보이지 않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사람 신문에 기사 속에 그 사진에 시치콕 감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등장인물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가는 벽면에 초상화로 희치콕 감독이 걸려있었습니다 희치콕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영화 속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의 거장 렘브란트도 그의 작품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고는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리는 그 모습을 그린 상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저 한편 구석에 시커멓게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는 그 렘브란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한 거 하지 못하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나도 가만히 있었다고 군중 속에 숨어 있었던 비겁한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 주간에 집자가의 길로 행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실은 나를 나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도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함께 외치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다고 함께 비난하며 숨어 있던 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오늘 군중 속에 숨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봅니다 남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 잘합니다 정치, 경제, 진앙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 너무 쉽게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댓글에 얼마나 많은 남의 이야기들 합니까 남의 이야기에 쉽게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댓글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나는 행복한 줄 몰랐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나는 헛된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싸주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고 살아도 나에 대하여 모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기예롭게 삽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신학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에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40일 금식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십자가상에서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령 입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교회마다 찬양대가 굉장한 찬양들을 합니다 예배학에서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도 찬양대를 향하여 그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그렇게 예배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몇 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설교자가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은 거친 세상의 풍파와 싸우고 정말 고통 속에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찾아 나왔는데 이 설교자의 능력으로는 이들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학이고 뭐고 교수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시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대 찬양하는 동안에 저는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이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결사적으로 직전에 기도합니다 저는 매번의 설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오기 전에도 지금 우리 구역장 교육시간이 그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500여 명의 구역장들이 통성으로 10여 분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미개한 나라는 이 전염병은 미개한 나라에서나 일어난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 코로나는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 영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본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백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가 이 어려움 함께 해결하겠다고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학교도 안 나가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나가고 혼자 끙끙대고 고민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없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뇨나 갑상선이나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아주 힘이 빠져요 일어나고 싶은 의욕 자체가 안 생깁니다 눕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우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굴러서라도 일어나서 기어서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몸이 강해집니다 힘이 붙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들 때 억지로라도 굴러서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새 제자를 데리고 특별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찾아오고 제자들은 혼이 빠져 곳곳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십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됩니까? 다른 자는 없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너희들 그것밖에 안 되냐 너희들 한심하다 너희들에게 일 맡길 수 없다 너희들 차라리 제자 그만두고 집에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우리의 부족했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셨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 연로하신 교수님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만나고 식사하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이 왔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쓰러진 후에는 힘을 잘 못 씁니다 잠 못 자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역도 선수가 되는 역기가 아니고 쌀가마니도 아니고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고 합니다 눈꺼풀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천하장사도 이것을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예배 시간에 하콘이 잠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크 모습 보면 참 애처로워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교회에 와서 깊은 잠이 들까 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안다 그런데 너희들 육신이 약하지 내가 안다 그래도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졸려도 기도 빼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험 들기 때문이다 기도 우선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성에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병들이 찾아올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린 소녀가 너도 그와 같은 패다 함께 있는 건 내가 보았다 할 때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서 안진병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다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큰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강한 사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황폐하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2년 예배 못 드린다고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기도로 훈련한 성도들이 오히려 정금같이 단련되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움직이는 우리의 간절한 손짓입니다 우리가 손짓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팔을 내밀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사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보려고 하면 시험들 일이 생깁니다 내 힘을 키웠는데 내 앞에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방해하면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못난 제자들에게 그래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못난 것 아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승리에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